자 어레이에 추가하고 제거하고 뭐 이런걸 이제 제일 많이 하지요 어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렛으로 배열을 만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초기값에서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펜드 하고 이런게 안됩니다 반드시 바로 해서 만들어야 돼 변경하고 이러려면 내가 딱 이 값을 계속 가지고 놀겠다 이러면 렛으로 하는게 더 좋죠 애플에서는 바보다는 렛을 선호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x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하나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것들이 안되요 렛으로 하게 되면 상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어 인티저 방 3개짜리 배열을 넣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출력해보면 쭉 나오겠죠 어 이렇게 방이 이제 3개가 있는데 방을 놀러 나갈 때는 어펜드를 하면 되겠어요 그럼 네 번째 방에 4가 들어갑니다 찍어보면 1 2 3 4가 나올거구요 이렇게 어펜드는 하나씩만 추가할 수 있는데 어펜드 다음에 컨텐츠 오브 콜론 다음에 배열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 1 2 3 4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6 7 8 까지 다 또 추가로 배열 형식으로 해서 여러개를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항상 어펜드 하게 되면 뒤에 들어가요 뒤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넣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5를 넣는데 어디다 넣느냐 아 여기다가 인덱스를 넣게 돼 있습니다 네번째 인덱스 니까 여기 지금 어 네번째 니까 뭐죠 아 네번째가 아니고 4 인덱스 니까 0 부터 시작하니까 얘가 0 1 2 3 4 여기죠 여기 요기에다가 5를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항상 이게 이제 인덱스기 때문에 0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섯번째에다가 5를 넣어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오구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실제로 네번째죠 3 인덱스에다가 값을 리무브해라 0 1 2 3 이니까 4가 사라지겠네요 이 4가 없어지게 되죠 여기서 그래서 추가 보면 이렇게 나오구요 아 리무브 래스트 마지막에 있는 거 없애라 그러니까 여기 8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um.firstindex of e 이것도 재밌는데 자 이건 뭐냐면 어 어 이 요기 2 2가 firstindex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2가 여러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배열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2가 나오는 곳에 어 인덱스 첨자가 뭐냐 라고 묻는 거에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결과가 이제 2가 나오는 게 어 0 1이죠 1 그러니까 1 인덱스인데 그냥 1이 나오는 게 아니구요 옵셔널 1이 나와요 자 이건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배열에 2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nil 값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nil 옵셔널로 리턴이 되는 거구요 아 두번째 방에 2가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그냥 옵셔널 어 이렇게 1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얘를 이제 못쓰니까 약간처럼 느낌표를 해도 되구요 자 요렇게 해서 옵셔널 바인딩을 해서 i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i가 여기는 이 값은 옵셔널 1이구요 i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num1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내가 어떤 값을 20 여기 2가 들어가 있던 자리를 20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구요 음...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신기한 게 이런 거에요 num은 num 더하기 num에다 num을 더해서 num에다 넣어라 물론 이제 두 개의 배열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더하는데요 이게 더하는 게 가능해요 배열이 그러니까 자기 거를 더하니까 두 개가 이렇게 늘어났죠 그대로 이렇게 늘어나서 할 수가 있구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이콜드됩니다 더하기 이콜은 뭐냐면 뒤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더 붙여라 이렇게 얘네들을 더 붙여라 아까 컨텐서브나 비슷하죠 이것도 이제 연산자에 의해서 더하기 이콜하니까 뒤에 8, 9가 더 붙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emove all 하게 되면 다 사라져서 이렇게 빈 배열이 나오구요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first 인덱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여기 e의 값이 나오는 첫 번째 인덱스를 찾는 건데 그런 게 없을 수도 e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도 옵션널로 튀어나오네요 옵션널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한번 옵션널를 강제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인딩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은 경고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뭐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구요 보통 이제 옵션널로 값들을 뭐 찍어 보고 막 이래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바로 3 나왔고 쭉 여기서 이제 옵션널로 1이 나온다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고요 여기 마지막에 remove all 하니까 빈 배열이 나오는 거 확인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조금 변형을 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도 또 방법이 많아요 어레이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씀에서 마음에 띄하는 방법을øre